지금까지 진행한 총 3차례의 테스트 다양한 맵을 탐험하며 알게 되는 메이플 월드의 숨겨진 이야기들 긴장감 넘치는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 이런 테스트의 결과를 모아 7월 7일 정식 오픈에서는 최고 30레벨까지의 플레이가 가능하고 버터 숲의 비밀을 비롯한 다양한 파티 전전은 물론 강력한 보스인 해모칸에게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는 가장 강력한 길드를 가리는 길드 챔피언십 첫 번째 시즌이 개최됩니다 메이플 스토리2 정식 오픈을 맞아 매일 접속만 해도 총 7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이 무료 7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에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뷰티데이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보세요 PC방에서 접속하는 분들을 위한 PC방 전용 탈격과 무기 등 다양한 아이템 신속한 문제 해결로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한 새로운 GM들도 대거 투입 정식 오픈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2015년 7월 7일 메이플스토리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